오 수봉이 형 지금 대리하시는 거예요? 아 형 차잖아 형 차라고요? 형 생긴건 경운기 몰래 생기셨는데 아 형 경운기 스타일 아니야 아 그래요? 강원분사 우와 이거 BMW 잖아요 아 형 BMW 좋아해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주차공간은 VIP들만 되는 공간인데 VIP 형 스타일이지 이야 그래요? 오 잠깐만 이거 뭐예요? 아니 이거 주차용 주라고 이거 다요? 어 어 아 형 경차가 뭐야? 열심히 살면 형처럼 돈 벌 수 있다고 우와 진짜? 이야 대단한데 노력의 대가 좋구만 뽀뽀 노력의 대가 이야 어 수봉이 형 응 뭐하시는 거예요? 양식 먹으러 왔잖아 양식이요? 응 생긴건 보리밥에 강전장 드시게 생겼는데 아니야 형 스타일 아니야 형 양식 좋아해 어떤 양식?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? 네 우와 서점 보신거구나 어떤 책 읽는건데요? 보자 주식 투자 주식 투자 메타버스 주식 투자 구애분 우와 형 뭐 투자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? 아니야 어디갔지? 그러면 어디갔어? 뭐야 틱톡 틱톡 공부하잖아 형이 틱톡을 왜 공부해요? 배우면 끝이 없어 어머 마음의 양식 좋구만 야 이건 진짜 깔게 없다 우와 수봉이 형 응? 아니 오늘 어디 오신거에요? 아 지금 썰로 왔잖아 썰로 왔다구요? 응 수봉이 형 재벌 회장썰? 아니 스테이크 썰로 왔잖아 스테이크 썰로 왔다구요? 응 오 우와 여기 형 아웃배보신거 아니에요? 응 형 스테이크 좋아해 아니 형 생긴거는 돼지 머릿고기 설계 생기셨는데? 돼지 머릿고기 형 스타일 아니야 형 스테이크 좋아해 아 그래요? 네 어 지금 뭐 하시나? 아 근데 분리 드셔야지 아 누가 아웃백에 스테이크 먹으러 와 그래드 먹으러 그래드 먹고 그래드 먹고 하하하하 아 이게 잘하시네 아 그래도 형 비싼거 시켰으니까 형 서타일대로 맛만 보세요 한번 아 그럼 맛만 먹을까 우리 팬들을 위해서 한번 맛있게 맛만 보세요 뭐 하시는거에요? 음 뭐 하시는거에요? 뭐 하시는거에요? 음 고마워 스테이크 맛있고 마 아유 뼈로 한대 만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수봉이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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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신가요? 수봉이형 아이 참 영화 보러 왔잖아 응? 영화요? 네 아니 근데 왜 누워계시는거에요? 아이 골드 클래스잖아 하하하하 골드 클래스잖아 하하하하 골드 클래스요? 어이씨 장난 아니네 이 형 생긴거는 금광이어서 금풀어 다니게 생기셨는데 아냐 금 캐는거 형 스타일 아니야 하하하하 이 형이 요즘 안 어울리는거만 이렇게 착착착하고 돌아다니시네요 하하하하 그러면 여기 뭐 영화 보러 오신거에요? 응 오페라 보러 왔잖아 오페라요? 네 아니 오페라가 뭔데요? 아 가극이잖아 하하하하 그래요? 어 음악을 중심으로 한 청와매술 와 그래요? 어 어 물도 에비언 드시는거에요? 와 나 형 미치겠네 하하하 골드 클래스 좋구만 아 나보다 영 쫓아다니는거 좋구만 수봉이 형 응? 아 또 뭐 드시러 오신거 같은데 뭐 드시러 오신거에요? 오늘은 교자 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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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먹자 하하하하 아 명동 교자 드시러 오신거 워낙 칼국수 응 명동 교자 내가 고자라니 아 근데 이런거 뭐 비싼거 아니면 본점 원조 뭐 이런거만 다니시네 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마늘향 가득한 김치가 또 재물하시잖아요 또 요거 드시고 맛만 다 이런거 하시려고 그런거죠 아니야 아니에요? 아 맛있구만 아니 웬일이세요? 오늘 왜? 아 형 팔로우분들이 많이 먹고 살지라 그래서 그것땜에 그러신거에요? 응 야 다들 밥 잘먹고 건강하자고 오 오른말씀 응 밥 한공기 뜯다 좋구만 와 진짜 멋있다 어 잠깐 수봉이 형 아니에요 수봉이 형 수봉이 형 요새 엥보리 하시는거에요? 네 아 지금 새해 인사하고 있잖아 새해 인사요? 어 아니 지금 새해 인사할 자세가 아닌데 아 잠시만 전 왜 전 돈 없어요 이러세요 네 어? 못 꺼내시는거야 지금 못 꺼내시는거에요 뭐야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오 함께해서 행복하잖아 와 이 형 되게 많이 하셨네 좋아요 그러면 올 한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2021년 좋았구만 하하하하 좋았구만 네네도 달려보시죠 오 미쳤다 고맙 고맙 수봉이 형 음식 취향 맞추기 시작 어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참 좋아해 좋아해 그 다음에 후드파이 전 스타일 아니야 아니고 게살 무쌈 아 형 좋아해 좋아해 스테이크 전 스타일이야 전 스타일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연어 초밥 전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데리야끼 치킨 전 스타일 아니야 아니고 아스파라거스 전 스타일 아니야 아니고 치즈 전 스타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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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고렌즈 주스 전 스타일 아니야 오케이 호텔 뷔페 좋구만 수봉이 형 응? 아 또 해질녘 또 어디 오셔서 이렇게 품 잡고 계신 거예요? 네 새해 다진하러 왔잖아 아 다진하러 오셨어 새해? 응 아 장소 공개 안 하겠다 그치 좋아요 좀 이따 공개하고 그러면 새해 다진하러 온 이 시점에서 형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다면? 대한민국? 대한민국이요? 응 애국자시네 와 우리나라 최고죠 그쵸? 좋아요 그러면 여기 어디에요? 국악 스카이웨이 팔각장 국악 스카이웨이 팔각장 오셨구만 응 여기 또 뷰 맛집이잖아요 그치 와 멋있다 뷰도 멋있고 노을도 멋있고 좋은데요? 우리나라 좋구만 좋죠 대한민국이 최고죠 수봉이 형 오 지금 VR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? 아 형 지금 안마 받고 있잖아 안마 받고 계신 거였어요? 형 의자가 오? 이거 오심 유 인피니티면 천만원이 넘는 안마기인데? 아 형 프리미엄 스마트 마사기 체험 좋아해 아 그래요? 생긴 거는 약스토에서 운동기기로 몸풀게 생기셨는데? 아 형 스타일 아니야 수봉이 아마 시원해? 시원하구만 시원하대 엉면 재밌게 받으세요 오? 이거 뭐야? 행복? 행복? 행복하자고 암마 좋구만 아 근데 이 형은 뭐 하이엔드만 써 아 수봉이 형 뭐하는거? 냄새를 왜 맡아요? 안 신으셨어요? 아 형 지금 향수 냄새 맡고 있잖아 향수? 아 그 맨날 부르시는 조말론 조말론 형 스타일 아니야 그러면요 그리드 좋아해 오 그리드 이거 진짜 비싼 건데? 아 이것도 어떻게 구하셨지? 오 종류별로 다 있어 이거 뭐야 진짜 비싼 거 같아 뭐하시는거야? 뭐하시는거야? 아 잠깐만 뭐하시는거야?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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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드 그치 하하하하하하